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프랑스어 강사 미스터 써니입니다.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. 저와 함께 프랑스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실 텐데요.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자 프랑스어를 배운다. 다시 말해서 어학을 공부한다는 것은요. 자 어떤 것일까요? 이것은요. 먼저 문법을 이해하고요. 그것을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 두 가지의 계속된 반복입니다.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프랑스어가 정복된다.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.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여기까지는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요. 이 문법의 이해와 입으로 연습하는 것. 이 두 가지의 비율에 대해서입니다. 많은 분들이요. 어학 공부가 문법의 이해가 반이고요. 나머지 입으로 따라 하기가 나머지 반이다. 이렇게 1대 1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사실 하나의 언어를 정복하고 나면요.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. 여러분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요. 비중으로 치면 1이고요. 그리고 이것을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내 걸로 만드는 것. 생각하지 않아도 입으로 술술 나오게 만드는 연습의 과정이 9에 해당합니다. 무려 1대 9의 비율로 연습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죠. 자 물론 이해를 하지 않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. 왜냐하면 연습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.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힘들겠죠. 그래서 이 1에 해당하는 문법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. 문제는 이 문법의 영역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요. 그리고 이 9의 영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런데 마음 아프게 너무 많은 교재들이 그리고 강의들이 문법을 굉장히 깊숙하게 다룹니다. 연습할 기회보다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마치 어학의 상당 부분이냐 설명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아이고 옳지 않습니다.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연습은요. 공부가 아니죠. 공부가 아니라 놀이입니다. 즐거운 일.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박자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제가 처음 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 더 연습해보는 것. 이것을 우리가 누구도 공부라고 부르지 않죠.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. 일의 영역, 문법의 영역 살짝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고요. 나머지는 놀이하듯이 입으로 계속 반복하고 안되고 틀리면 또 반복해서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이것으로 프랑스어를 혹은 어떤 어학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관점을 잘못 잡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. 분명히 실패합니다. 그렇게 합니다.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장담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한데 자 바꿔서 이야기해보죠. 저는 수천명, 수만명의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지도해보기도 했습니다. 그 중에 문법을 이해하는 것에, 그것을 깊숙이 이해하는 것에 치중하는 분들 혹은 그런 교재를 선택하는 분들 중에 그대로 어학에 성공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자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? 자 문법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 싶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2부로 연습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학 공부에 성공합니다. 자 여러분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프랑스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자 이렇게 결심을 하셨기를 바라고요. 제 강의 방식도 그렇습니다. 깊은 내용까지 가지 않고요. 적당한 곳에서 끊어서 연습할 기회를 드립니다. 자 우리 연습할 수 있는 음성 파일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. 이걸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머리 아프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게 이렇게 프랑스어를 모두 다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. 프랑스어는 영어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나 영어도 배운지 오래 돼서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나 영어 좀 할 줄 아는데 프랑스어도 쉽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상대할 영어는요.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. 그냥 I am, you are 정도의 수준의 영어고요. 이 정도 문장만 가지고도요. 수천 개, 수만 개 프랑스어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 첫 번째 문장 I am short. 어 이거 영어잖아. 그렇죠. 영어입니다.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? 나는 키가 작다. 이런 의미죠. 프랑스어 똑같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 프랑스어는 주, 스위, 뿔띠라고 하는데요. 주, I에 해당하고요. 수위, M에 해당하고요. 뿔띠는 숏에 해당하죠. 자 그래서 나는 키가 작다. 자 이렇게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를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 첫 번째 토막에 오는 내용은요.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주인공이 오고요. 마지막 토막에 오는 내용은요.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 설명이 오고 있습니다. 한가운데는 뭐가 오나요? 한가운데는 M이나 수위, 자 M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고요. 수위를 우리가 에트르 동사라고 부르는데요. 똑같은 말입니다. 똑같은 말인데.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제가 한번 수학적인 표로 만들어 볼게요. A는 똑같다. B와 똑같다. 자 이런 내용입니다. 영어나 프랑스나 이렇게 똑같습니다.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영어에서는 비동사, 다시 말해서 MREs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. 세 개밖에 없어. MREs. 그렇죠. 프랑스어는 좀 많습니다. 여섯 개. 자 그런데요. 여섯 개니까 영어보다 더 어렵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어차피 여러분 주어에 따라서 MREs 다 연습하셔야 되잖아요. 프랑스어도 그냥 똑같이 연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왜 여섯 개가 되는지 한번 보죠. 영어에서는요. U 다음에도 R을 쓰고요. U 다음에도 R을 쓰고요. R을 여기저기 돌려막습니다. 돌려막기. 돌려쓴다. 그래서 MREs 세 개로 다 돌려쓰는데 프랑스어는 약간 고급 언어야.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1대1 대응을 합니다. 그래서 여섯 개가 된 거다.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문제는 뭐냐? I am, you are, he is, she is. 연습하듯이 프랑스어도 똑같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지금 자기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. 주스입니다. 주스. 자 두 번째는요. 너 이렇게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치면서 너라고 할 때 너는 하면 뚜에입니다. 뚜에. 어 부제뜨라는 표현도 있어요. 부제뜨. 자 부제뜨면 뭐냐면 너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칙입니다. 뚜에, 부제뜨 똑같은 당신은 이라는 말인데요. 뚜에는 반말, 부제뜨는 존댓말. 자 그런데요. 우리 복잡하게 둘 다 하지 말고요. 일단 뚜에만 하겠습니다. 뚜에. 뚜에. 부제뜨는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. 자 세 번째. 쟤는 하고 있죠. 쟤는 뭐라고 하냐면 일레라고 합니다. 일레. 자 그런데 그녀는 일때는 엘레가 됩니다. 엘레. 일레 엘레.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. 자 지금 네 가지 배웠죠. 주스이 뚜에 일레 엘레. 다시 한 번요. 주스이 뚜에 일레 엘레.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입으로 반복하세요. 백 번 하십시오. 백 번. 자 이렇게 프랑스어가 쉬워집니다. 자 이번에는 복수 가볼까요.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. 우리는 누 썸무. 누 썸무. 영어로 하면 we are. are 대신에 썸무를 쓰는 거죠. 누 썸무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너희들은 할 때는 뭘 쓰느냐. 이때 다시 나오는 게 부제뜨입니다. 부제뜨.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. 여러 명이야. 여러 명이면 여러 명 중에 너 했다가 안 되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존칭을 무조건 씁니다. 복수일 땐 존칭을 쓴다. 자 그래서 부제뜨는 한 명일 때 당신이 난 존칭이 되기도 하고요. 여러 명일 땐 무조건 존칭인 부제뜨을 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쟤네들을 할 때는요. 일송 엘송을 쓰는데요. 일송 엘송. 그녀들의 엘송. 그들의 일송. 이렇게 쓰시면 되죠. 한 가지 주의사항이요. 남녀 섞여 있으면 뭐 씁니까? 남녀 섞여 있으면 그냥 일송 쓰시면 됩니다. 일송 쓰시면 되고요. 100명 중에 한 명만 여자가 있다. 이렇게 해도 일송 쓰시면 되고요. 100% 다 여자다. 완전 여탕이거나 여고이거나 여대이거나 이럴 때만 엘송을 쓰면 된다.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일송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애트르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 간단하죠. 간단하고요. 지금 이야기된 이것들 역시 여러분 구애 영역 기억나시죠? 입으로 계속 반복하셔서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 나머지가 쉬워집니다. 자 여기까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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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입니다.